한국국토정보공사 삼성전자의 고민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 제일 좋은 답 궁금한 거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저도 던지길 좋아하는데 오늘은 중국의 고민 조금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고민이 뭔지 좀 알면 앞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중국은 요즘 뭐가 제일 고민이래요? 보시기에 저희가 6월달 자료에서 하반기 전망 좀 일찍 내놓고 어차피 잘 틀리니까 유지보수와 수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신문십답이라고 해서 제가 묻고 제가 답하는 식으로 자료를 냈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뭘까?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서 5월 12일 이후에 상품가격 규제도 하면서 글로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 중국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저희는 이걸 좀 이해해야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보다는 불균형한 회복이 더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답을 내렸고 그게 뭐냐면 지금 상품가격이 주도하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산자 물가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잡는 이유는 경기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이런 건 좋았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소비 투자 서비스업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고민이 좀 앞서 있고 먼저 방역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소비가 여간에서 잘 안 살아나는 문제 그리고 소비 안에서도 지방이나 도시 간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 돌아다니는 것보다 쓰는 돈이 적다는 문제 앞으로 다른 나라도 충분히 겪을 문제들이고 또 생산도 문제가 있죠 지금 생산도 상품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후방산업과 전방산업에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다를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은 최대한 말로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균형한 회복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라는 이제 저희가 답을 좀 내놓고는 있습니다 고민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네 회복이 불균형하다 그렇죠 회복이라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덜컹거렸던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였죠? 지금 방역 빨리 잘 되고 다 막았는데 1차적으로 회복을 했죠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다른 나라 1차 혹은 신흥국들은 아예 뭐 V자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생산 먼저 좋아지고 다른 나라에 방역품 팔고 소비재 팔고 자본재 팔아서 수출 좋아졌고 그 수출 좋아지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는 있는데 기업단도 좋아졌죠 그 방증이 지금 뭐 상품가격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중국의 공급자나 생산자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 지금 중국 소비자가 회복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뭐 대표되는 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고 있고 또 안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가가 안 된다는 거는 소비자 단의 수요는 아직까지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했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런 격차도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산자 안에서도 전후방 산업의 불균형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뭐 중국 정부가 뭐 비트코인 채굴 포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분야의 상품가격의 규제를 5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후방 산업 니네들 좋아지는 건 좋다 석탄, 철강, 비철, 화학, 재지 가격 오른 거 좋은데 이거 너무 올라서 생산 포기하는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생기지 않겠어? 혹은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생기지 않겠어? 라는 걱정이 하나 두 번째는 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공산품이 오르면 지금 소비가 회복할랑 말랑 하는데 또 위축되겠죠 네 위축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통학인축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상품시장은 투기도 있고 금융기법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좀 1차적으로 잡아보고 2차적으로는 생산이 조금 원활하게 회복하도록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비는 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미 다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만 안 가고 그렇지는 않은가요? 상황이? 저희가 이제 소비가 회복했다는 기준은 성장률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2019년 추세만큼 돌아갔냐를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만큼 돌아다니는 것들 트래픽 관련된 것, 교통, 여행 이런 것들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들은 19년이 100이라고 치면 100% 이상 회복은 했죠 그런데 실제 가서 쓰는 지출액이나 매출액들 또 실제로 소비재 판매액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그 당시에 증가율이 10%대였다면 지금 여전히 4에서 6%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예전 같지는 않아 이런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겠지만 저축률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빨리 발현될 줄 알았는데 바로 지출로 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고용하고 소득이 2019년 추세로 완전히 못 돌아왔다는 점을 첫 번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쪽에서 이런 지출이 덜 나오는 거는 실제 이제 매출이 숫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할인 행사나 기본적으로 이제 좀 구인, 어떤 목액을 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오는 수치 간에 이제 회복이 좀 덜 되는 걸로 보이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군요 어찌됐건 중국이 하반기에 지금 최우선 과제는 소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비 회복? 완연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미국처럼 완전히 올스탑이 되어서 아무데도 못 다니고 가게문도 닫고 했다가 사람도 다 자르고 이러다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아 그래 회복이 덜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일반적인데 중국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은 제가 좀 이 프로님한테 약간 우려 섞이게 얘기를 드렸는데 기대치가 되게 높아서 그래요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서 그래요 중국은 신재로는 다 플러스고 회복률도 2019년과 비슷한 품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기대치가 있잖아요 시장 관점에서는 기대했던 전기차, 자동차,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이 된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증가율을 보고 싶은데 애매한 실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왠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걱정스럽게 질문 드린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 한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나면 얘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샘플이 되는 거라서 특히 중국은 별 충격도 못 받았었는데도 자꾸 소비가 예전 많지 않아? 그런 거라면 야 그럼 쇼크를 한번 받았던 미국은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회복은 시간 문제야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좀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분명히 미중 두 나라는 한쪽은 소비 중심이고 한쪽은 여전히 투자나 생산이나 수출 중심이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의 회복 양산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어쨌건 간에 소비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들은 앞으로 주요국들, 신흥국들, 2차, 3차 회복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참고는 될 만하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 보면 금리가 안 오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아무리 CPI가 안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안 올라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들도 채권과 주식의 차이가 고민이 깊죠 암시해주는 뭔가 있다는 거네요 한쪽에서는 주식 쪽에서는 오를 걸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채권 강세장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그런 교차로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국내도 철강 관련 기업들도 주가 많이 빠지고 해서 제가 지난번 왔을 때부터 상품 가격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고민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몇 장만 보여드리면 7페이지 그림을 제가 펼쳐놨는데 최근에 5월 12일 이후에 중국 정부가 상품 가격 규제를 했어요 선물 시장 규제를 하면서 5월 12일 날 중국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죠 그리고 투기를 막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철강석, 석탄, 비철 이런 가격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 중국 정부 이제 생각은 그런 거죠 지금 오르는 거는 내부 요인이고 여전히 금융이나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껴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니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니 베팅했던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품목이 제일 많이 빠진 게 철강석, 철근 이런 것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빠졌고 유가와 연동되는 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또 사실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1차적으로 급락은 유도했는데 저희 생각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가 기술주냐 항상 말씀드리는 시클리컬 같은 업종일 거냐에 대한 생각 중에 상품 가격이 결국에 그럼 계속 빠질 거냐가 저희 두 번째 질문이고요 상품 가격에 대한 제 생각은 한 페이지로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8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빠진 것들은 3분기까지 놓고 보면 당분간 중국 상품 가격은 레벨업된 가격에서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과 연동되는 업종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중국 정부 생각대로 말로 개입하고 행정적으로 하면 추세적으로 빠질 거냐 중국이 가장 지금과 유사한 케이스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상품 가격이 올랐던 연도가 2016, 2017년입니다 중국이 16, 2017년에 공급에 의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공급 이슈다 보니까 정부의 말이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게 아니고 공급자에 의한 부분들이 정책이 좀 많이 세게 임팩트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결국에 2년을 놓고 보면 상품 가격은 올랐습니다 등락을 하면서 계속 올랐고 그때도 지금처럼 기업들 소집하고 선물 시장 개입하고 긴축도 좀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 4, 50% 빠졌던 적도 있지만 결국에 16, 17년을 놓고 보면 고점을 계속 6개월마다 깨면서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때 당시에도 설비 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줄었었고 수출이 17년이 좋아졌고 이런 주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상황을 봤을 때 16, 17년과 지금이 좀 유사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상품 가격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때 가서는 인플레이션 고민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품 가격 관련된 주식들은 저희는 이제 빠질 때는 좀 사자라는 의견은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구두 개입 등에 의해서 선물 시장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상승은 좀 줄어든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1차적으로 버블은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유가가 70%에서 안 빠지거나 또 저희가 이제 9페이지를 좀 제가 펼쳐놨는데 결국 이 생산자 물가가 내일 나와요 마침 제가 나올 때 항상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미국 게 CPI가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전년비로 지난달이 6.8이었는데 이번 달이 8, 9%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5월 달이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가 이제 고점을 통과해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 여전히 높을 걸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주도 업종을 중국이든 국내에서 또 보실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레벨이 되게 중요한 바로미터로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저희는 PPI가 이제 레벨업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품 가격이 이번에 3분기에 조정을 좀 받으면 관련 주도를 저는 계속 이제 아까 사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생산자 물가가 내일 나오는 게 단기 고점 1차 고점을 형성을 하지만 9월쯤 됐을 때 2차 형성을 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PPI는 보통은 얼마였는데 레벨업된 게 이게 상승률을 의미하시는 상승률 측면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2010년도 때 2010년에 10년 동안 평균이 거의 한 2% 때 매년 올라가는 정도가 매년 평균 상승률이 2% 정도였습니다 이게 등락이 되게 커서 중국은 2012년에서 16년 사이에 마이너스가 3, 4년 동안 평균으로 치면 그렇지만 2%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중국의 공산품이 글로벌에 불려질 때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컸죠 그 의미는 마이너스 때가 더 많았다는 거고요 실제 평균은 1, 2%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0년대 들어서 비단 코로나 때문이다 운임 때문이다 병목현생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기존에 투자를 덜했고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며 모든 기업들과 이런 쪽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경쟁력과 무관하게 출국 가격이 오르는 세상이 좀 됐기 때문에 최소 2, 3년 정도는 생각보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게 빨라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하반기 같은 경우도 중국 내 증권사들이 올해 연초에 볼 때는 베이스 효과 없어지면 이제 하반기에 급격히 떨어져서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이랬다가 평균적인 전망치가 전년비 상승률 기준으로 4에서 6%까지 지금 하반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게 꽤 중장기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베이스가 결국 바뀌면서 좀 내려가곤 하겠지만 연평균 상승률로 본다면 저는 뭐 2010년도가 2%대였다면 지금 2020년대에는 3에서 4%대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 길게 보고 크게 요약을 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수요 더 있어? 필요해? 그럼 우리가 공장 더 지어서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디플레를 수출하던 디플레를 누르던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은 손 떼는 거다라고 보는 커다란 흐름 중에 하나의 조각으로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록화되는 시대고 아마 오늘 새벽에도 나올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공급망 100일 동안 조사해서 배터리든 전기차든 반도체든 이런 공급망 부진에 대해서 투자 계획들, 조사 계획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 그게 중국을 의식한 거고 이제 각자 수직 계열화 시켜서 각자의 성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생산 원가에 따라서 비싸져도 그것 갖고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그런 어떤 글로벌 교육 환경 하에서 상당히 수요를 본 국가였고 이게 이제 점점 정점을 지나가는데 어차피 여기서 가격까지 이제 중국이 올라간다면 또 각자 구축하는 것들이 저는 블록화된다는 게 결국 생산 원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화되면 수요도 블록화돼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 좋다고 더 만들 이유는 없고 그러나 원자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면 원가는 올라가는데 수요처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냥 생산을 줄이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변화들이 3년, 5년 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히 예당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제가 중국 지표를 오래 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은 항상 생각보다 중립 정도 와 있어요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드리고 있고 작년 11월부터도 계속 뷰를 냈던 이유가 이게 지금 보시는 9페이지를 제가 펼쳐놨는데 왼쪽에 보시는 중국의 제조기업들이 4월달까지 전후방산업 합쳐서 각각 전방산업은 원재료 떼다가 물건 만드는 애들이고 후방산업은 아시는 석탄, 비철, 철강 이런 애들인데 원자재에 가까운 애들인데 걔네들의 이익 비중 상장기업들의 이익 비중이 저희 차화정 시대에 있었던 2011년대 그때보다도 지금 높아요 걔네 이익이 높다는 건 지금 생산자가 뭘까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시겠지만 저는 시가총액에서 중국 제조업 쪽에서 보면 전통 제조업이나 전후방산업들이 가져가는 MS가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이제 어떤 신성장 섹터나 이제 어떤 서비스나 소비 쪽에 뺏겼던 이익들이 이제 생산자가 많이 가져오는 시대라고 최소 2, 3년은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소재 쪽이나 이런 상품가격이 연동되는 애들 산업을 보시는 게 맞고 중국과 연동해서 보신다면 내년까지는 캐펙스나 산업재 자본제를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생산자 말씀드리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 ppi가 레벨업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업종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고르게 보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뭐 중국의 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디플레 저물가 저성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플레 저물가에서 그럼 벗어나는 거냐 본의 아니게 거기에 대한 답도 이해가 해주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장기 금리에 대한 예상도 혹시라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뒤집어진 이지라고 한다면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뭐 일단 저는 이제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미국 위주로 보시고 저는 이제 미국 위주로 보는 게 당연히 통화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맞다고 보는데 이제 생산자 단에서는 중국이 아직은 글로벌 공장이니 중국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결국에는 중국 정부 고민은 인플레가 아니오라고 했다가 상품 가격은 여전히 하반기에 찰랑찰랑 높을 거야라는 결론으로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중국 정부 이제 통화정책 얘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제가 펼쳐놨는데 저희 질문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뭔가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랑 말랑 하는 것 같더니 먼저 긴축은 했는데 또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은 긴축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일단 지금은 긴축이 맞는데 작년에 되게 완화적인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완화적인 측면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에 지금 중립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중립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은 아니고요 현재 중립 정도까지 방향을 틀어서 긴축 방향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 강도는 중립 정도에 지금 입은 게 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많은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구리가격이니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되는데 중국의 유동성과 대출 증가율은 2분기에 중국 정부 목표만큼은 빠진 상태입니다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그림의 우측 상단에 중국 매니저들이 잘 보는 사회용자총액이라는 유동성 데이터나 은행 자산 증가율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히 2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말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아볼 생각이고 위아나도 써볼 생각이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못 올릴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는 광위 유동성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급격히 둔화된 게 거의 저점에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유동성 데이터를 더 급격히 긴축시키거나 둔화시키거나 혹은 또 끌어올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정도 상태로 하반기에 끌고 가지 않겠냐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인플레 고민이 아니라 경기 불균형 고민을 하니까 주의 시장이 가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빠지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생기면서 또 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안 좋으면 가듯이 중국은 2차 고민이 한 번 긴축을 11월부터 했는데 3월에 한 번 급락이 있었고 그다음 단계 고민이 그럼 긴축이겠네 봤는데 미국 금리도 안 오르고 중국 금리도 이미 11월부터 계속 빠지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가 지표상으로는 2분기에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여기서 유동성이 덧빠지는 어떤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좀 인식하면서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좀 애매한 상태에 와 있긴 합니다 중립적인 거죠 중국 정부도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네요 즉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블록화되면 중국의 역할은 결국은 본의 아니게 축소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생산이나 어떤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좋을 것도 없고 그게 이제 결국은 글로벌 경제에도 뿌연한 개라면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긴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고민일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차적으로는 이제 V자 회복해서 뭔가 좋은 상태인데 리스크 관리는 하고 싶고 약간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해석은 일단 유동성 빠질 건 다 빠졌다 그리고 저희가 초과 유동성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이제 실무로 들어간 돈과 주식시장의 남은 돈들을 계산을 해보면 한국도 좀 비슷하겠지만 상반기가 급격히 빠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2분기에 돈이 많이 빠져서 2, 3월에 중국 증시의 국락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 정부가 어떤 물가 고민이 심각하거나 어떤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시장은 일단 오르려고 하는 힘이 최근에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결해서 위아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는 위아나인데요 위아나는 그냥 제가 정할 때 위아나를 예측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국 정부 마음을 모르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 같이 자율화된 통화가 아니고 개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달러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실질환율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 어떤지 그리고 수급을 보고 중국 정부 마음을 보는데 달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아나에 유리합니다 저희 하우스뷰는 하나금 투자는 달러에 대해서 하반기 박스권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그냥 기본적인 중립 변수고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건? 강세 요인이 있죠 강세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고민은 물론 하지만 신흥국은 지금 사실은 여전히 중국 대비 상황이 어렵죠 그리고 수급 얘기를 좀 드리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중국 시장으로 5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시장이 이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작년 연간에 샀던 순매수 규모가 5월달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 마음이 중요한데 최근에 위아나에 대한 생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나에 대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니 위아나 가치를 절상시켜서 평가 강세로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대응하자는 경제계 요구에 대해서 신화통신 이런 데서 칼럼을 써서 반박을 한 게 위아나는 통화정책의 최종 변기고 지금 활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부적으로 말로 해보고 상품가격이 진짜로 잡히면 위아나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근 1년에 위아나 강세 요인이 있었는데 정부가 일단 조절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은 강세 요인이 많은데 일단 중국 정부가 3분기까지는 추가 강세는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다 위아나 강세로 물가 누르는 건 네 그러니까 글로벌이 진짜로 정말 물가 압력이 더 커지면 그럴 때는 정말 그때 가서라도 위아나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저희 시각은 박스권 지금 6.4위안 6.3호위안까지 오면서 원화도 좀 강세를 같이 탔었는데 추가적으로 강세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4분기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요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세로 강세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 마음을 보여준 조치 중에 하나가 중국의 외화예금에 대해서 지준율이 있는데 그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묶으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14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평가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경험을 보면 3개월 먹혔습니다 3개월 있다 결국에 방향이 추세가 강세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강세 요인이 여전히 큰데 중국 정부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 개입을 해서 조금 강세를 막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저희 전망의 근거고요 위안화 강세 여러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 자꾸 유입되고 투자 자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네 주식 채권 그리고 FDI 해외 직접 투자도 제조업은 빠지지만 서비스업은 엄청 들어간다 서비스업 쪽으로 그리고 경상수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죠 생각보다 중국은 돈이 빠지는 게 아니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강세 수급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블록화되면 블록화되면 저쪽 미국이 중국에서 사던 거 안 사고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중심으로 지금부터 공장이 지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유도하려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또 중국대로 자기성을 지어야 되니까 자기네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고 그게 요즘 그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늘 나타나는데 미국이 자꾸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공장 증설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설해봐야 미국이 자꾸 자꾸 지으면 우리는 팔 데 없으니까 아예 참고 그러다 보면 공장 지어지는 동안에는 굉장한 쇼티지가 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석유시장에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유전개발 이제 안 한다 왜 해봐야 어차피 다시 태양광 이런 걸로 다 한다고 하니 그냥 이런 거 뽑아내다 말자 하니까 이쪽이 투자 안 되고 그러면 석유값 더 오르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해서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듣다 보니까 또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모든 공산품 소재 부품 원자재 이런 것들이 쉽사리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쇼티지가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G2 간의 구조적인 문제나 문제도 있고 생산자 소비자 간의 어떤 캐펙스의 증설의 시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종목들도 제가 자료를 공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도 나오겠지만 내년까지 꼭 그래서 중국에서 사야 되는 주식을 저는 지금 소비제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렇지만 그냥 일관되게 중국의 산업재 쪽 캐펙스 관련된 주식들 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도 몸부림을 계속 치는 영역이 결국에는 신재생 쪽 원래 하고 있지만 전기차 원래도 계속 투자할 거고 지금 신형 인프라도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사이클적으로도 중국이 설비 투자를 지난 7, 8년 동안 많이 못해서 원래 올라가는 사이클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이 좋아진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미중 간에 이렇게 구축하는 타이밍 자체가 미국은 미국대로 구축을 하는 쪽이 있는 거고 중국이 구축할 쪽은 당연히 첨단 제조업이나 기술 자립 쪽 영역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기계나 핵심 부품 쪽이나 이런 쪽 대표 기업들을 의외로 투자를 많이 안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은 주로 소비재라든지 빅테크나 지금 고전했던 그런 BAT나 이런 것들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 그쪽 포지션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상위 쪽에 있는 소위 말해 중국도 정책 드라이브나 인센티브 정책을 캐패스 쪽에서 많이 줄 텐데 그런 쪽에서 내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의 계속 말씀드리는 북방화창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정책의 좀 순방향인 애들을 좀 제조기업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의 롯데케미칼이라 얘기하는 만화화학이라는 화학 일등기업체도 그렇고 기계 쪽에서 장비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신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중국 기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중국 종목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으시니까 또 생소하신 건 더더욱 걱정하실 거니까 그런 많이 들고 있는 포지션에 있는 CSI 300이나 CSI 500 같은 대표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중국에 그동안 과잉 공급 걱정을 했던 올드 인더스트리 여기 괜찮을 거라는 거기서 이제 고도화되는 수요와 전통이 고도화되는 수요와 각자의 수직 계열화 하는 쪽에서 부족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분야에 아무래도 그런 투자들이 좀 기회가 많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반도체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어질 거라는 거고 블록화라는 컨셉 네 맞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철강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비쌀 거다 그렇게 들렸어요 아 네 그쪽도 맞습니다 그냥 기존 전통 쪽에서 탄소 배출권 이제 7월부터 거래가 되고 얘네들 계속 탄소 국경세 걱정하니까 철강이나 전력 기업이나 화학 기업들 이런 고배출 산업 쪽에서 1등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높을 거고 그런 애들도 이제 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첨단 쪽에 하드웨어 쪽도 보는 거죠 그것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제조기업을 많이 보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이제 CATL이나 신재생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제조기업들을 보자 네 가격에 전가하고 계속 비싸질 거니까 그런 거네요 제품 가격이 뭐 성장주는 아니었으나 기존에 이제 결국에는 캐펙스를 하고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PBR이 낮고 했던 이런 전통 쪽에서도 강자들을 좀 찾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정리를 좀 해 주실만한 게 있으십니까? 오늘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주시장 얘기를 좀 못 드렸는데 중시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중국이 채권, 주식, 상품, 원자재 가격 순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는데 로테이션이 이제 직전에 두 번 있었고 올해가 이제 채권 최근에 강세 이후에 주식이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상품이 이제 기존 사이클에서 이제 피크하우스에서 내려가는 그런 식이라서 하반기에 중국 주식은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번에 올라가는 3차 로테이션 그러니까 채권 주식 상품의 로테이션에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V자는 아닐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조금 반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상단의 기대치는 좀 낮추고 듀레이션은 좀 길어지는, 길이는 좀 길어지는, 좀 늘어지는 반등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메리트를 다른 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이 좀 세고 정부의 리더십이 좀 좋고 정책을 좀 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끌고 가는 힘에 대해서 신흥국 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와 장기적인 더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탑픽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아주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 하는 고민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공유해드릴 자료의 한 22페이지 끝자락에 보면은 중국 그런 캐펙스 관련 강자들이나 또 그런 소부장 컨셉에 맞는 소재, 전장제품 이런 관련 기업들 좀 제조기업들이 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다음번에 나올 땐 혹시 더 중요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늘 못해주셨던 이 개별적인 주식에 대한 종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반전 그냥 듣는 느낌으로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가능하면 좀 빨리 잡아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